오늘 저희가 에스겔 45장 18절에서 46장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더 센터 365의 말씀은 46장 24절까지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말씀도 46장 전체를 묵상하며 예배 회복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COVID-19이 확산되면서 지난 3월 15일부터 저희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이지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COVID-19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히 그 중에서 일상이 주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이면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저 매주 드리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고 은혜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리고 어르신들도 모두가 그날이 속해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COVID-19을 거두시고 다시 온 성도가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해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새롭게 회복된 성전과 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새로운 예배 그리고 새 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0장에서 43장은 새로운 성전에 관한 내용이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44장에서 46장은 새로운 제사 즉 새로운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5장 18절은 6월절 제사의 회복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재앙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45장 25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키라 라고 나오죠 이 명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출애급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간 초막을 짓고 광야의 장막생활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6월절과 초막절의 회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기의 회복에 이어서 46장에서는 성전 제사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6장에 나오는 이 제사의 규례와 또 민숙에도 이 규례가 나오는데요 민숙에 나오는 제사의 규례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물에 대한 차이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되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민숙에는 속제 재물이 숫염소였는데 에스겔에서는 수송화제를 바치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들여지는 제사 가운데에는 더욱 풍성하게 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 첫 번째 예배는 축제가 될 것이고 그날은 그 예배 가운데는 눈물과 감격이 넘쳐날 것이다 그 예배에는 그날의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임하는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에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날이 속해오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전통이 아니라 예배가 중심이 될 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규례대로 전통적으로 제사를 드렸고 재물을 드렸습니다 이 전통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바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어떤 교회는 강단의 휘장을 흰색으로 알 것인가 자주색으로 알 것인가 피아노를 오른쪽으로 놓을 것인가 왼쪽으로 놓을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다투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전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 하니 마음에 불편함이 많은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모니터에 시선을 집중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에세겔에게 절기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힌 예루살렘에는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에세겔 8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세겔 8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세겔을 끌어올리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에세겔을 동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에세겔은 성전 안에 장로들로 보이는 25명의 사람들이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경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성전 안뜰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세겔에게 처참하게 무너진 그 성전과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안식일과 조화로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달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적극적인 예배자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사와 관련해서 레위기에서는 볼 수 없는 군주 즉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군주는 제사의 재물을 준비하는데 매우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시작하기 10분 전에는 기도를 준비합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 순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평소 주일 교회에 오는 것처럼 또 정갈한 옷차림으로 또 정갈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자의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관람자가 되지 마시고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46장에 등장하는 군주 즉 왕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며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18절 46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에 적극적인 군주 즉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군주 왕이 그 권력으로 백성의 소유를 빼앗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답게 예배자답게 삶 속에서도 예배자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벌써 거의 두 달 가까이 출근하지 못하고 또 비즈니스를 오픈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이 많은데 토요일마다 시니어분들께 우리가 음식을 또 나눠드리는 배달해드리는 나눔의 사육을 감당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힘들텐데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회해 주시고 봉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잘 섬겨주십니다 마스크가 귀하다고 하니까 재봉티를 꺼내놓고 마스크를 만들어서 때로는 마스크를 구입해서 도네이션 하기도 합니다 한 어르신은 구깃구깃한 돈을 펴서 봉투에 담으며 어려운 일을 위해서 써달라고 구제연금을 하시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의 예배자는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비추는 예배자입니다 삶 속에서의 예배자는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예배자입니다 삶 속에서의 예배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회복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내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하루를 예배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하므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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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